네 안녕하세요. 8월 11일 금요일 아침앤북상 오늘 와플터치 본문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4장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억압과 착취에 놓여져 있는 자들에 대한 돌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4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들이 억압과 착취라는 이런 단어들로 거창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학대와 폭력 그리고 압제가 이스라엘 일상 속에서 흔하게 일어났던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1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많은 규정들의 세세한 부분에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이혼과 재혼에 대한 부분인데 앞에서 24장에 대한 억압과 착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개인의 권리와 재산에 대한 맥락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24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지금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부분, 이 개인의 권리와 재산에 대한 맥락 안에서 이혼과 재혼을 다루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9절은 이혼할 수 있는 근거를 진술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지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이혼 관행을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내와 이혼하기로 이미 마음을 정한 남자의 행동을 최소한으로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절에 만일 그 여자에게 어떤 부정한 일이 발견되어 싫어지면 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번역으로 성경을 보면 수치스러운 일 또는 수치가 되는 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쟁점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이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었다라는 이 부분의 원어로 보면 벌거벗음이라는 단어와 또 하체, 즉 성기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 단어가 그 의미가 합쳐져 있어서 이것을 가늠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학자들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실질적으로 실제 신약시대 유대교 분파 중에 한 학파는 이혼 규칙에 대해서 최소한 이혼을 원하는 남편에게는 매우 실용적으로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 음식을 태웠다라는 행위도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수치스러운 일, 부정한 일이 일을 했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어떤 이유로도 남편이 아내와 이혼하는 것을 허용하는 표현으로 이 수치스러운 일, 부정한 일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 이 부분이 개인의 권리와 재산 면에서 어떤 연계성이 있는가 볼 때 첫 번째 남편과 이혼을 하면 이 아내의 가족이 결혼할 때 지참했던 이 신부지참금을 이혼한 남편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여인이 재혼한 후에 어떤 이유로든 재혼한 두 번째 남편이 죽거나 아니면 다시 또 이혼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생기는 두 번째 신부지참금은 여자인, 여자 자신이 갖게 되는데요. 그 지참금마저도 첫 번째 이혼한 남자가 이혼했던 여자와 다시 결혼해서 그 지참금을 착취하기 위해서 결혼하려고 했던 것들이 그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결혼하는 것을 금지해서 이 아내가 두 번째 신부지참금을 자신이 소유할 수 있도록 이런 율법 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이 개인의 권리와 재산 부분에 대해서 이 여자의 신부지참금을 여자의 경제적인 착취를 보호하기 위한 면에서 이러한 이혼증서를 갖게 됐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혼 규칙에 대해서 한 번 이혼한 여성과 다시 재혼해서 결혼할 수 없다라는 율법 조항을 만든 것이 바로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5절부터 22절까지는 기타 규정들이 계속 나열되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5절은 신혼부부에게 1년이란 기간을 주고 바로 남성이 군대에 병역의 의무를 바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1년간은 쉬게 해서 면제하는 조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취지도 바로 24장의 개인의 권리와 재산 부분에서 이 남성의 재산을 남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과 또 도둑질과 연관되어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남편의 재산을 아내가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절은요. 생명과 연관하여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을 준비할 때 사용되는 이 곡식을 가는 맷돌인데 이 맷돌 전체를 가져가거나 또 맷돌의 그 윗작을 저당 잡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음식을 준비할 때 제일 중요했던 것이 곡식을 가는 이 맷돌인데 이것이 없으면 음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져가는 것, 저당 잡는 것을 금지했다라는 것이 6절입니다. 7절은요. 유괴하는 것을 도덕질하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이 유괴에서 또 노예로 삼거나 팔아넘기는 것 이것이 납치해서 생명을 훔치는 문제다라는 것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도 이 생명에 관련해서도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에 관련해서도 개인의 권리, 재산을 침해하는 부분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목숨으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엄격한 부분이 이어져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은요. 피부병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고요. 10절과 13절까지는 저당 잡힌 이웃에 대한 인권적인 존중과 또 특히 이웃의 외투를 저당물로 가지고 있더라도 이 밤에는 이웃이 저당 잡혔던 옷이 이불로 쓰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외투를 다시 돌려줄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과 군핍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 실제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 나열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웃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훨씬 더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임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서는요. 품꾼을 받는 자들을 학대하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이 개혁계정에서 보면요. 그 품삭을 간절히 바라합니다라는 거 쓰여 있습니다. 공동번역서에서는요. 목마르게 이 품삭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다라고 쓰여 있는데요. 품삭을 제시간에 받기를 갈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날 받을 품삭을 그들에게 그날 주어야 하는 것은 그들에게 그날 주어지는 그 품삭이 그들에게는 그날의 생명과도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였기 때문입니다. 16절에 죄 없는 자가 죄인의 책임을 질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재판에서 무고한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17절과 18절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또 군핍한 자들에 대한 보호로 특히 이방인에 대한 보호 19절과 22절은 곡식을 수확할 때 적은 양의 곡식과 과일을 남겨둠으로 가난한 자들 또 배고픈 자들이 행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에 대한 부분을 율법으로 규정하여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과 22절에 동일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18절에 여러분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일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구출하신 일을 항상 기억하십시오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 22절에서도요. 여러분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일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쓰여 있는데요. 바로 이 이집트 애국당에서 종살이 했던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셨던 일을 기억하라는 것은요. 그렇기 위해 이 위의 명령이 주어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레이기 19장 33절과 34절에서도 이민자와 다른 인종을 압제하지 말라는 경고를 수시로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이기 19장 33절에서 너희는 너희 땅에 사는 외국인을 학대하지 말고 라고 쓰여있고 34절에서 그들을 너희 동족같이 여기며 너희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너희도 한때 이집트에서 외국인이었음을 기억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거류민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집트 땅에서 짓밟히고 압제당했던 것을 기억하고 이민자와 다른 인종을 학대하는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슷한 두 구절은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해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언급하면서 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 땅에서 구출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온 회중이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모세는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9절에서도요.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떡과 옷을 주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이전에 너희들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삶에 대해 전 영역을 다루는 이 레이키의 성결법전에서도 19장은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루는 장입니다. 19장에 이스라엘의 삶에 대표하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인데요. 거룩하라라는 것입니다. 19장 2절을 한번 말씀드리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우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기에 이 너희는 개인을 뜻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을 향한 복수 형태로 사용하면서도 이 개인의 개체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통체적인 차원으로서 주어지는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라라는 이 동사가 완료 동사가 아닌 미완료 동사로 이 레이키 19장에 쓰여졌다라는 것이 특이한 부분인데요. 이 미완료 동사로 기록된 부분에서 알 수 있는 특징은 부분적이거나 단면적인 거룩이 아니라 삶의 전체적이면서도 삶의 다양한 국면에서 거룩을 향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압제와 학대와 이 악순환을 끄는 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학대와 압제를 받아내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압제 없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끝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에 박힌 이 못 때문에, 못자국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잘 알 것입니다. 손과 발을 단단하게 묶어둔 것 때문에, 물리적인 압력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계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류가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아야 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모두 다 치르기 위해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받으셨고 그리고 인류를 위한 권의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단단히 스스로 묶여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바로 내 이웃이다라고 말하지만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 또 자신이 복음을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 압제자로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해보게 됩니다. 아이들이나 청소년들과 이런 게임을 종종 했었는데요.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그 사회자가 질문을 하면 학생이나 청소년 학생이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네나 아니면 아니요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회자가 그럼 어떤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하면 이 학생이 특정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자를 쓴 친구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거나 안경을 쓴 친구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모자 쓴 친구들끼리 자리를 바꿔서 앉는 게임 또 안경을 쓴 친구들이 자리를 서로 바꿔서 앉는 게임인데요. 이 어렸을 때 했던 게임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뭇 진지하게 저에게 질문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네 아니요로 선뜻 내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질문에 내가 사랑하는 이웃을 말하면 의자를 바꿔 앉을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될까? 라는 질문을 저에게 역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조금 겁이 나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겁이 났고 그러면서도 절실하게 구했던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워하는 마음보다 사랑하는 것이 쉽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생각해보면 누군가 꾸준히 미워하는 마음이 더 큰 고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고통과 궁핍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많은 조항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행하라는 것보다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율법들이 쭈르륵 나열되고 있는데요. 그 율법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다 지키고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해지는 타인을 위한 내 이웃을 향해 어떻게 연습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개인에게 개인의 삶마다 주어지는 그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연습의 항목들을 체크하고 또 그렇게 연습해 나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